안녕하세요. 로크뮤직입니다. 오렌지 듀얼테러라고 하는 앰프 시뮬레이터 무료배포 소식이 있어서 영상 준비했습니다. 바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ikmultimedia.com이라고 하는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요. 바로 이 화면이 떠 있을 거예요. 바로 눌러볼게요. 그럼 이렇게 화면이 넘어갑니다. 오렌지 듀얼테러 free, 무료로 준다 이렇게 써 있죠. 오렌지는 기타 앰프를 만드는 회사 이름이고요. 듀얼테러는 그 앰프의 이름입니다. 밑에 설명 보시면 앰플리튜브5 유저에게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10월 31일까지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 이전에 기타 앰프 무료배포 소식 올렸을 때도 몇몇 분 질문 주시는데 이때까지 무료로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때까지 무료배포에서 어쨌든 받으면 평생 쓸 수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착오 없으시도록 하고요. 어쨌든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한 달 동안이나 무료배포 하고요. 나는 기타 앰프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잘 안 쓰는데 하시는 분들도 미리 받아 놓으면 무료니까 손해볼 건 없으니까 혹시라도 나중을 위해서 받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앰플리튜브5은 난 없는데 이것도 유료로 사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원래는 유료로 사서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지만 누구나 쓸 수 있게 무료 버전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버전을 그냥 다운로드 받으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만 쓸 수 있는데 그 중에 오렌지 듀얼 테러라는 걸 추가해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 받는 설명 드리기 전에 오렌지 듀얼 테러에 대해서 잠깐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창을 띄워놨는데요. 이렇게 생긴 앰프예요. 105만 원 하고 있네요. 이게 아마 여러 가지 사이트 검색해도 거의 균일가로 나올 것 같고요. 생각보다 굉장히 조그맣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 타이니 테러라는 이름으로 이게 유명했는데 그거의 후속작 이름이 듀얼 테러로 이름이 살짝 바뀌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아주 이렇게 귀엽고 앙증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손잡이도 달려 있고 이렇게 휴대용으로 공연장이나 이런 데 들고 다니기도 괜찮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전용 가방도 있어 가지고 들고 다니기 아주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렇게 100만 원 상당하는 이거를 무료로 배포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거죠. 사실은 이 IK 멀티미디어가 앰플리튜브라고 하는 앰프 시뮬레이터도 굉장히 유명하죠. 신디사이저나 티렉스나 플로그인 이펙터 등등 몇몇의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지만 하드웨어도 만들고요. 하지만 앰플리튜브로 가장 유명합니다. 그리고 오렌지 앰프와 캐비넷들의 컬렉션이 이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거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이렇게 있습니다. 오렌지 앰프 회사의 여러 가지 시리즈를 다 복각해 가지고 앰프 시뮬레이터로 만들어서 플로그인 이펙터나 이렇게 걸어서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밑에 목록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앰프가 8개고요. 사실 듀얼테러는 이 중에 좀 저가형이에요. 다른 것들은 300만 원씩 넘어가고 아주 고가의 앰프들도 있는데 듀얼테러는 그나마 저가형이고요. 캐비넷, 기타 앰프에서는 원래 스피커들의 모음 같은 거 스피커들을 하나에 모아놓은 이런 것들을 캐비넷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이 캐비넷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오렌지 앰프 컬렉션을 아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듀얼테를 이렇게 무료로 이번에 배포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혹시라도 오렌지 컬렉션을 다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보면 99.99유로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구입을 하시면 되지만 사실은 정가로 사기보단 간간히 기다리다 보면 이게 세일을 해요. 제가 예전에 기억으로는 29달러인가 29유로인가 하여튼 그때까지 내려왔던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다리면 가끔씩 합니다. 저도 뭐 메사북이나 팬더 컬렉션이나 이런 거는 컬렉션으로 아예 구입해서 쓰고 있는데 대부분 다 29달러 정도에 샀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어쨌든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를 이렇게 쭉 내려 보시면요. 뭐 설명돼 있고요. 쭉 내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다운로드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천천히 설명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 뭐 위에서부터 보면은 뭐 앰플리티브5 커스텀샵 42개 어쩌저쩌고 뭐 이거를 무료로 일단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물론 뉴로 버전은 훨씬 더 많이 이제 제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유저에어리어를 눌러서 이제 넘어가면 되는데요.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화면이 이제 넘어갑니다. 근데 저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팝업창이 안 떠요. 근데 여러분들은 팝업창이 뜰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회원가입을 하시거나 로그인을 꼭 하셔야지 됩니다. 아마 그거 먼저 이제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을 끝냈다. 그럼 팝업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이미 받았지만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 캡쳐를 떠났습니다. 그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팝업창이 떠요. 그래서 프리 기프트 해가지고 어쩌저쩌고 설명되어 있고요. 여기 리듬 이 버튼을 누르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뭐 코드를 넣고 뭐 시리얼을 넣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팝업창이 딱 뜨면은 리듬을 딱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팝업창이 안 뜬다. 그럼 리듬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팝업창 꼭 뜨는지 이제 그거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리듬을 딱 누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화면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이 밑에 thanks for your 뭐 어쩌저저고 구독 뭐 감사하다 어쩌저고 이렇게 이제 되면서 너의 어카운트에 듀얼테러 라이센스를 이식했다. 넣었다. 이렇게 이제 딱 나와요. 그러니까 내가 뭐 넣고 손수 쳐가지고 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입력이 됩니다. 사실 이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제 조금 귀찮은 방법이 뭐냐면 다운로드를 받는 그 과정이 얘네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리듬 받고 뭐 뉴스랜트 뭐 사인업 해가지고 뭐 구독하고 어쩌저쩌고 하면은 이제 처음 이제 설치하는 게 뭐냐면 요거부터 입니다. 이미 요 회사의 제품을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설치가 되어 있을 거기 때문에 이건 이제 넘어가시면 되지만 설치가 안 되어 있고 완전히 나는 이 회사께 처음이다. 그러면은 ik 프로덕트 매니저라고 하는 뭐 총괄 관리해주는 이러한 이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요즘에는 뭐 소프트웨어들이 다 이런 방식으로 가상학기 플러그인 이펙터 뭐 등등 뭐 다 이런 방식으로 설치가 되죠. 매니저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그 프로그램이 그냥 총괄 관리를 다 하는 그래서 설치하시면 되는데 클릭을 하시면은 화면이 넘어가요. 한번 볼게요. 요렇게 넘어갑니다. ik 프로덕트 매니저를 먼저 최초 설치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윈도우 버전이 있고 맥 버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사용 환경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됩니다. 밑에 설명 쭉 많이 나와 있는데요. 뭐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저는 이제 바로 화면 띄워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설치하시고 나면. 그럼 여러분들 이제 설치하신 후에 로그인 하시고요. 여기서 앰플리튜브5 무료 버전을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인스톨도 되면 무료 버전이지만 꼭 authorized를 꼭 진행하셔야 돼요. 여기에 초록색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되고요. 그 밑에 커스텀샵이라고 있는데 요것도 미리 받아놓으시면 좋습니다. 인스톨 하시기만 하면 되고요. 커스텀샵은 앰플리튜브5가 기본 제공해주는 거 외에 추가로 컬렉션이나 아니면 추가 앰프 오렌지나 메사북이나 팬더나 소울다노나 여러가지 마샬이나 등등 이런 회사 제품들을 하나하나 구입할 수도 있고요. 이펙터, 캐비넷 이런 것도 구입할 수 있고요. 아니면 컬렉션으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인터넷 장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같이 설치가 꼭 같이 돼야 돼요. 두 개 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 받았다. 그러면은 여기 authorized까지 끝났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냥 따로 할 거 없이 바로 앰플리튜브에 쓸 수 있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보시면은 앰플리튜브 이미 설치하신 분들은 그냥 커스텀샵에 가가지고 restore my purchase를 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럼 요 설명을 드릴게요. 아참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Tiny Terror 이 캐비넷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얘네가 조금 야박해요. 그냥 캐비넷 하나는 같이 껴주지. 듀얼 테러 앰프만 딸랑 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앰프 헤드만 딸랑 주고 캐비넷은 오렌지 걸 안 주더라고요. 그래서 맛보기로 써보고 야 관심 있으면 사 뭐 이런 거 같아요. 어쨌든 어떤 오렌지 회사 캐비넷은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그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캐비넷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하냐. 기존에 이제 무료 제공해 주는 캐비넷들이 있어요. 그거 연결해서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앰플리티브 5를 설치해서 이제 딱 열어봤는데 어 나는 왜 리듬을 했는데도 왜 안 들어와 있느냐. 이거 이제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거 굉장히 난감해 하시는 분들 많은데 요게 포인트입니다. Restore my purchase. 그럼 한번 이거 보여드릴게요. 컨스턴 샵을 이렇게 열고요. 이렇게 화면이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있고요. 장터에요. 뭐 사고 싶은 거 있으면 여기 골라 잡아 사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듀얼로 이렇게 검색을 해놨고요. 요걸 보시면 듀얼이 요렇게 듀얼 테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초록색으로 되어 있죠. 저는 이제 어제 바로 이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았는데 어쨌든 무료로 받든 구입을 하든 purchase 했다고 나오는 거죠. 근데 이게 초록색으로 안 돼 있다. 그냥 요렇게 장바구니 버튼 같은 카트 버튼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은 뭔가 리듬이 제대로 안 돼 있거나 라이센스가 안 들어온 겁니다. 계정에. 그러니까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물론 이제 로그인 제대로 되어 있어야 되죠. 자기 이제 아이디로. 그리고 이제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 그러면 어쨌든 무료로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앰플리튜브에 넣어야겠는데요. 클릭해도 뭐 설명만 나오고 뭘 어떻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아까 그 문구 말씀드렸죠. 여기 있어요. 여기 아이디 오른쪽 화살표 누르시면 여기 밑에 restore my purchase가 있죠. 요거를 꼭 클릭하셔야지만 앰플리튜브5에 이식이 됩니다. 이걸 클릭 안 하면 리듬을 다 받고 어쨌든 여기도 초록색 다 떠 있고 해도 앰플리튜브5에는 아예 뜨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거를 눌러서 여러분이 이제 앰플리튜브5에 이식을 하신 후에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눌렀다 치고 앰플리튜브5까지 들어가 볼게요. 앰플리튜브5 화면이 최초 이렇게 나오고요. 참고로 앰플리튜브5는 스탠드 얼론으로도 가동이 됩니다. 그 말은 곧 DAW 프로그램이 없이도 그냥 컴퓨터 자체에서 돌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오디오 인터페이스만 여러분들이 있으시다면 기타를 바로 꽂아가지고 그냥 아무 프로그램도 가동 안 하고 여기서 바로 소리도 들어보고 심지어 녹음도 하고 이렇게 연습도 하고 할 수 있습니다. 큐베이스 로직, 스튜디오1, 앰플리튜브 라이브 등등 어떤 프로그램이 없더라도 자체적으로 돌릴 수 있고요. 그걸 스탠드 얼론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아니면 큐베이스나 로직 등등의 프로그램을 여셔가지고 오디오 트랙 모노로 한 다음에 앉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인서트 단에다가 앰플리튜브5를 걸어가지고 쓰시면 실제로 기타, 이펙터, 앰프, 앰프, 캐빈 등등을 다 거친 것처럼 여러분들이 거의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찾아가 볼 텐데요. 어디 있냐면 처음에 이걸 잘 못 찾는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리고 처음에 봤을 때 앰플리튜브4에서 5로 바뀌고 화면이 좀 많이 바뀌어가지고 좀 헤맸는데 여기 잠깐 보시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앰프예요. 이렇게 보고 컬렉션 여기 있나 어디 있나 찾아도 안 나와요. 왜냐하면 이펙터로 되어 있어서 그래요. 앰프를 누르세요. 앰프. 그 다음에 컬렉션을 누르시면 저는 몇 개 제가 구입한 거나 받은 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냥 앰플리튜브만 설치했다 그러면 이것만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오렌지를 받았으면 라이센스가 제대로 들어가 있으면 여기 밑에 나왔을 겁니다. 눌러볼게요. 그러면 듀얼 들어가 있죠. 눌러볼게요. 그러면 아까 처음에 실제 모델 봤던 거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죠? 실제 회사끼리 라이센스를 맺었기 때문에 아예 그냥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캐비넷이 오렌지 걸 제공 안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딱 눌러보면은 캐비넷은 기본 제공되는 걸 써야 되고요. 다시 이렇게 해도 누르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제 제어해 가지고 쓰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좋은 소식과 정보 있으면은 또 영상 만들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쿠미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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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